총 쏠꺼야 개피 앞에 거 개피 녹박에 붙어있다 자살했다 문통도 왔다 눈 끝에 있었는데 마루 잡았냐 중 밀렸다 범을 조심이란다 형 뒤에 총 들고 있어봐 총 들고 있어봐 아 타이밍 봐 아 타이밍 쌤이래 쌤 나이스 몸무게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안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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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Kent 눈 눈 눈 눈 눈 눈 눈 눈 뒤에도 검봐 검두리라는데 네 중으로 가야될거같은데 건배온거 아니겠지 건배옵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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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가면 안 되겠다 눈이 없네 딴 데 가야겠다 킬 많이 할 수 있는데 블랙맘바님 추천 감사합니다 어서와요 검복에 있는 거 보니까 얘 검은 거 같은데 안 되어서나 아 야 아 이 친구야 아이고 내일은 모르겠어요 일단 쉬어가지고 저녁쯤에 하면 저녁쯤에 하지 않을까요? 낮에 하면 낮에 해도 낮에는 좀 많이 없으시니까 저녁쯤 하지 않을까 싶어요 11시보다는 일찍 갈거에요 눈통에 삥뚝이 눈에 삥뚝이 있다 아 뭐야 이거 삥뚝이야 삥뚝이야 뭐야 내일 저녁에요 알겠습니다 저야 미션 주시면 언제든지 환영이죠 죽 먹었고 있지 네 기다려봐 아 뭐야 잘하는데 미션 주시면 언제나 저는 환영이죠 저야 감사하죠 바로 해야죠 군말 필요없이 바로 미션해야죠 종이 넘게 아쉽다 아 아 카비 중 왔다 이겼보자 하나 개피 궁 하나 개피 가보게도 있다 가보게도 형 알줌 네 저 삥 두개 있어요 티어 나왔네 티어 나왔네 아 럽샷하면 안되는데 아 오 절묘한 샷도 쟤 잘한뒤에 있으나 1대1 인데 1점 더 따야되는데 이거 중총하면서 앵글부터 봐 네 형도 오픈으로 중총해줄게 앵글에 붙어있어도 돼 1문에 폭아줄게 아 뛰었어요 아 뛰었어요 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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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렉 봐 렉 봐 와 렉 오진다 잠깐만요 렉 지금 렉이 너무 심해요 아 왜 나 이거 게임 못하겠는데 아 됐다 풀렸다 어느정도 아 아 아 렉 봐 검 하나 있다 가다빙 검폭 조심 어 어 나 안 움직여 캐릭이 검 하나 쓰나 검 하나 검 하나 검 하나 검은 없네 어 검적배 가야될거 같은데 가야돼 이거 잡아야돼 여기 하나 있어 잡고 가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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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거리눈 좀 먹어봐 검만 보고 있어 검 하나 다진다 검 enam 검 fé 검ë 검침 검긴 검 검켓 검의 검색 검색 정making 아 이거 삥 이렇게 까면 내가 먹잖아 검보가 나 그거 갈 것 같은데 조심 아 쟤 앞에 봐봤어 검보가 대피 가만히 없잖아 가만히 더 있네 검보가 안 나오는데 아니 검보겠어 삥을 아 검보가 백업 해줘야 되는데 제가 가지고 스나가 와서 상관없네 이게 아닌데 지금 안 나와도 돼 안 나와도 돼 딴 데 백업하면서 검보가 라인에만 있어도 백업 되잖아 내가 보고 있잖아 가보가 돼 어 이거 검둘이었거든 오크랑 덴무 검 없다 딴 데 막으면 돼 세이브 주면 안 된다 오크 이거 검 유저인데 뭐야 이거 중으로 갔네 나와 달라는게 아니고 그냥 검보가 오는 것만 막아주면 돼 그래야 내가 땅을 넓게 쓸 수 있어 그래야 내가 땅을 넓게 쓸 수 있어 아 검띵 거만 왔다 거만 왔다 거만 왔다 거만 일단 거만 거기만 막으면 돼 가복 조심 올려봐 올려봐 반샷 반샷 아 이게 안 죽었어 스페셜폭스 까비지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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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샷 안 났으면 스페셜폭스 해볼 수 있었는데 검 하나 오크 반 오크 반 오크 반 검 뛰었다 이거 하나 검 뛰었다 검을 배 쪽 하나 반이야 나이스 핀 깠다 핀 깠다 딴 데 막으면 돼 검 하나 검 하나 오 나 반 맞았다 검적 배 쓰나 하나 검 쓰나 검 쓰나 검 전공 나이스 나이스 벽 하나 왔다. 검 오크 왔다. 검복 조심 검을 잘 잘 잘 잘 잘 잘 됐다. 마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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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렇게 빙 가면 내가 못 보는데 아 빙빙수 났다 벽 하나 범복 하나 범복 하나 범복 1킬 것 같은데 4킬 것 같은데 3킬 것 같은데 3킬 것 같다 아군이 승리하셨어 30킬 것 같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